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주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죠. 좀 가벼운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갖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아마 이토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역시도 이렇게 미국 금리 소식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두고 지켜본 적은 거의 처음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바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나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금리 격차를 정책 당국자들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0.75%포인트 오르느냐 0.5%포인트 오르느냐 언제 정도에 중지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간밤에 들어오는 소식 가운데 두 가지 지난 11월 10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안정세를 이렇게 기록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안정추세로 돌아섰다는 그런 반가운 뉴스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미국의 10월 물가 여기서 물가라는 것은 생산자 물가입니다. 8.0% 전망치보다도 낮았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가지고 다시 한 번 재차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해 전에 같은 달 대비해서 8.0% 상승했고 이것은 시장이 전망했던 8.3%보다 낮은 수치고 10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9월과 비교해서도 0.2% 오르는 것이었고 역시 전망치 0.4%보다도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예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마 간밤에 들어온 경제뉴스 가운데서는 가장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한 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 무렵에 발표됐던 이것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이 이제 11월 10일 날 보도된 겁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7%포인트 올랐다. 이것은 월가의 전망치 7.9%보다도 약간 낮은 주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다 내용들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정책을 결정하는데 속도를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모든 이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사이에 지난 10월 11월 10일 이후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동안 침체를 벗어던지고 상당히 오름추세로 가는데 그중에 여러분들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 뭐 이런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인상폭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계산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알 테니까. 따라서 10월에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보다도 빅스텝 0.5%포인트 올리는 것이 거칠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금리인상 독소를 늦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속도조들이 곧 통화 긴축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을 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계산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2인자는 레이얼 브레이너 부의장은 금리 속도를 늦출 것이다. 조만간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마도 적절할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연준이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0.75%포인트보다도 낮은 0.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신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브레이너 부의장은 시장 전망 을 하여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난번 1월 10일 정도에 발표된 거죠. 상승률 7.7%에 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권원 개인 소비지출 PC 가격지수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안심이 되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엄청나게 큰 그런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지나 님이 안녕하세요 박사님 하신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송에 이제 몰입하느라고 여러분은 인사를 잘 못 드렸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금리 부담을 다 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반가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면서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전혀 몰랐거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로 구성되는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상을 그 어느 시점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동네가 진짜 많이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될 때니까 그러니까 참 뭐 다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대법관이 사법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돌고 또 현직 대법관이 무슨 50억 원 상당의 그런 주택을 그냥 선물 받았다는 선물도 돌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저도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토록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이번에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도 참 문제가 많지만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